코리아 넘버1 유튜브 채널 컴퓨터에 왔다 전북 군산시 옥도맨 선류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야미도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눈도 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는 길에는 엄청난 바람과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의 파도는 수미터가 될 듯 합니다 잠시 방조제 사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시기에 몰아치는 파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보시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